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니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필자의 주장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년 7월 20번 문제입니다. 필자의 주장 문제는요 여러분 전체 물론 지문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지만은 힌트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필자의 주장 문제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면은 정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너의 뇌는요 doesn't recognize 인지하지 못합니다. don't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대요. 아 그렇군 그죠. 자 no matter what I say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자 don't think of 생각하지 말래요. draft 기린인데요. with brown spots 하면은 갈색 반점을 가진 그것 위에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죠. 또 자 don't think of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clear glass 하면 이제 깨끗한 glass vase죠. 꽃병이죠. 그쵸. 자 뭐를 가진 fresh 신선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인 이제 장미들을 장미들이 꽂혀있는 그 병을 생각하지 마라고 했을 때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냐? it's automatic. is it? 그것은 자동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동적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지 마라고 했지만은 우리 뇌에는 이미 기린이 생각이 나고 꽃병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려지는 거죠. 너의 뇌는요 앞서 나갑니다. go so hard. 앞서 나가서요. 그리고 만듭니다. 뭐를 만드냐면은 자 그림을요. 모든 그림을요. by itself. 저절로 이제 그려낸다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만 왔을 때 사실 필자의 주장은 나와있지 않죠. 그쵸. 자 뭐 첫 번째 문장 정도는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너의 뇌는요. don't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이 좀 어려워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친구들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너의 말은요. 너가 이제 뭐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읽거나 아니면 뭐 그것들을 듣거나 뭐 이것들은 사비절이기 때문에 사실 빼도 되죠. 그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말들은요. are a direct command to create. 자 직접적인 어떤 명령이라는 겁니다. 만드는. 자 더 more direct the order. 더 직접적일수록 너의 명령이 더 직접적일수록 더 more diligent the response. 그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더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인 명령을 내릴수록 반응이라는 것은 더 빨리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trickly 하면은 교묘하게도 네가 say 말한다면은 you don't want. 네가 원치 않는다고. lose your temper 이라는 것은 여러분. 화를 내다라는 뜻을 가진대요. 여기서 사실 이 표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네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의 뇌는요. 뭐를 인지하지 못해. don't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don't를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뭐로써 보냐면은 royal command 하면은 왕명을 얘기합니다. 어명이죠. 어명.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를 어떻게 만든대요. get 뭐뭐 하게 하다죠. 너가 to lose your temper. 화를 내도록 만든대요. 자 나는 화내고 싶지 않았어요. don't를 썼기 때문에. 나 화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지만은 don't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화를 낸다라는 것만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해석을 못하더라도 아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결국에 나는 이거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문의 예시가 또 나옵니다. if say 네가 말한다면 you don't want to spill your drink. 너의 음료를 썼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또한 it's as good as. 뭐만큼 좋은 거냐면은 지시만큼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팁이라는 거는 동사 뜻으로 따르다. 그 내용물들을 따르라는 지시만큼 지시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don't를 인지를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인지가 되는 거죠. to spill your drink만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뒤쪽에 이제 얘는 마지막 부분에 필자의 주장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이 필자의 주장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잖아요. 자 주장이 어떤 걸로 나와있냐면 명령문의 형태로 나와있습니다. 뭐뭐 해라. 자 가보세요. 여러분 명령문이죠.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subchange. 바꿔라. 너의 말을 너를 어떤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create affirmation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단어 모를 거예요. 이 단어가 보통 여러분이 단어장을 암기를 할 때 확신, 단언, 확신하는 것 이런 식으로 외우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의 뜻을 알더라도 이 여기서의 어떤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뜻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뜻은요. 긍정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실 이거를 알렸으면 바로 문제 정답을 잡기가 수월할 텐데 긍정문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좀 어려울 겁니다. 너한테 알맞은 긍정문을 써. 이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봅니다. 자 생각하고 말해라. 정확하게 너의 어떤 desire, 욕구를요. 뭐보다? 네가 원치 않는 것보다. 여기서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문장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자 너의 어떤 욕구를 말하라는 거죠. 뭐보다? 네가 원치 않는 것보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예를 들면은 살을 빼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 나 살찌고 싶지 않아. 이건 안 된다. 살 찌고 싶다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말해라. 자 생각하고 말해라. 원하는 바를 긍정문을 모르더라도 정답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겠죠. 그쵸. 나머지 것들은 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2, 3, 4, 5번이 그리고 너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미약하게나마 파악했더라도 답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좋아하는 또 다른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